김태용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썰썰합니다. 환기 조심하세요.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건강하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나오셔서 드론사령부의 스텔스 무인기 사진까지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바로 보낸 것이다. 이틀 전인가요 북한에서 한국군의 스텔스 소형 정찰기 무인기 아닙니까 무인정찰기 가 있다라고 자네가 확인됐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합참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보냈다는 걸 시인하는 발언이랑 마찬가지죠. 안 보냈으면 안 보냈다고 끝나는 거죠. 그렇죠. 끝나는데 보냈다고 할 수도 없고 안 보낸 건 아니고 증거가 발견됐으니까 그때 하는 말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변명 아니겠습니까. 김영현 장관도 그때 그렇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진을 보니까요. 지난번에 삼각형 모양의 스텔스 무인기. 평양 중구역에서 찍힌 사진인데 그 무인기랑 형태가 다릅니다. 날개가 길죠. 양옆으로 엄청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진이 찍히면 그렇게 삼각형으로 나올 수가 없는데 이 무인기는 또 구역도 다르죠. 발견된 게. 중구역인가 노동당 청사관처에서 그 사진이 찍혔지 않습니까. 이건 형제산. 거기서 꽤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거기서 발견됐어요. 자네가. 그래서 지금 사진이 나왔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무인기를 보내지 않았을까. 뭐 더 보냈을 수도 있고요. 다른 종류에서 삼각형 형태의 스텔스 무인기도 있고 저것도 보냈고 그래서 북에서 중구역의 삐라를 살포한 무인기가 저거일 수도 있다.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 지금 나옵니다. 북한의 주장이력의 주장입니다. 국군의 날 행사할 때 보였던 무인기가 동일하다. 이렇게. 그런데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똑같아요. 정말요. 빼박입니다. 빼박 진짜. 날개 끝에 꺾인 것에서부터 길이에서 이런 것까지 사진으로 보는 순간 어 10월 1일 날 공개됐던 그 무인기네.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무인기는 한국에서 제작한 거라고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한 100대 정도 된대요. 한 10대는 유실됐고 한 90대 정도 남아있다. 그래서 그 재고량만 파악해 보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참 머리가 나쁜 것이 저걸 보낼 거면 공개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국군의 날. 네. 공개에서 사진 찍혀놓고 저걸 보내서 추락했으니. 이거 빼박 증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북쪽에서도 이 무인기가 별개의 사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죠. 중국역에 들어왔던 무인기랑 다른 무인기다. 아이고. 그 얘기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있다. 중국역에 와서 뿌렸을 수도 있고 별개의 사건일 수도 있다. 네. 어쨌든 저 무인기를 운영하는 주체가 드론작전사령부인데. 드론작전사령부가 아마 전략사령부가 관할하고 있을 겁니다. 전략사령부가 최근에 창설됐죠. 10월 1일 국군의 날에 윤석열이 엄청 자랑했잖아요. 맞아요. 전략사령부가 만들었다고. 이 전략사령부가 하는 일이 삼축체계를 운영하는 거죠. 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네. 그래서 정찰미성, 정찰무인기. 정찰기도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혐오오 같은 미사일 이런 것도 운영하면서. 삼축체계가 공격징후를 탐지하면 선제공격하고. 그 다음에 수뇌부 제거한다. 이게 삼축체계 아닙니까. 그 역량을 집중시킨 지휘부가 전략사령부거든요. 한국군에는 그게 없어가지고 전략사령부를 만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전략사령부가 평시에 미군의 작전지를 받지 않습니다. 유엔사 작전지를 안 받아요? 네. 평시에 미군의 작전지를 받지 않는 부대가 세 개가 있다고 그래요. 전략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수방사, 제2군단. 이렇게 세 개라고 그러는데. 제2군단은 뭐죠? 모르겠어요. 저도. 하여튼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두 가지. 수방사와 전략사령부. 이게 두 개가 중요한 것은 전략사령부가 이 무인기들을 관할하는 부대다. 평시에 미군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라고 하면 한국군이 단독으로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수방사가 지휘를 안 받는다면 개업령을 선포하기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래서 이번에 이걸 보내서 걸렸잖아요. 재수없게. 안 걸릴 수 없잖아요. 떨어졌으니까. 추락했으니까. 아싹 갔다 오려고 했는데. 돌아왔으면. 작전 실패했구나. 그렇죠. 실패한 거죠.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추락해서 걸린 거 같잖아요. 어느 정도 형태도 온전하게 다 걸렸거든요. 이게 증거가 나오자 상당히 곤혹스러워졌죠.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정도 되면 윤석열 정권이 무인기 때문에 상당한 공경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공경에 빠졌다. 네. 증거들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거 말고도. 그래서 이거를 좀 물타게 하고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파병설 아니야. 아 우크라이나. 네. 북한군 우크라이나 파병설이 갑자기 터져나왔잖아요. 그것도 제가 그 외신을 확인해 보니까. 나토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런 데서는. 미국. 미국도. 미국도. 그거 아니야. 확인은 안 해줘. 네. 확인 불가. 확인 불가. 왜냐하면 이 정보가 처음 나온 것은 우크라이나 정보국에서 나왔고요. 네. 우크라이나 쪽에서. 근데 그쪽은 워낙 그동안 가짜 뉴스를 많이 만들어내서 국제적으로 신뢰를 못 받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받은 나라는 거의 없는데. 국정원이 받은 거죠. 글쎄요. 국정원이. 네. 그리고 국정원이 정체불명에. 뭐 사실 이상한 위상 사진 몇 장 첨부해서. 글쎄요. 그걸 첨부해서. 첨부해서. 기정사실화 시키면서. 미국의 nsc 대변인도 뭐 그건 아니다라고 그랬어. 네. 미국에서 확인해 준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정부 관계자도. 나토도 아니고. 그걸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 제일 정권 위기를 겪으면서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을 꼽으라면. 세계적으로. 젤렌스키와 윤석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트럼프 돼버리면 젤렌스키 끝이야. 그렇죠. 끝나죠. 윤석열도 지금. 만약에 무인기 작전을 단독으로 했다면. 미국한테 혼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16일날 파파라 인퇴사령관 하고. 네. 인퇴사령관 하고. 북미 국무부 부장관이 급고 방한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사령부 회의. 미국과 같이 하는. 그 회의가 원래. 워싱턴에서 해야 되는데. 화상회의로 대치되고. 네. 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혼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죽여버린다든지. 까버리면. 뭐 진압 얘기도 나오고. 담아 있어라. 실제로 말루 얘기도 나오고. 네. 대선 때까지 절대로 이루 움직이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커벌라 헬스가 불리한데. 네. 여기까지도 이러면 우리는 끝나.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은 뇌탄이하고 말리느라 진을 빼고 있어요. 네. 중동에서. 성열이가 사고친 거죠.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아 이 자식 이거 어떡하지. 뭐 이제 이런 상황인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아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만약에 이 상태로 가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젤레스키도 날라가고. 나도 날라가는데. 둘이 붙잡고 막 울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어떡하냐고. 화상으로. 야 그럼 북한군 파병 그거 하자. 하자. 이거라도 서투려서. 여론전을 좀 해보자.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던지고. 국정원이 받고. 네. 국정원 기사를 우크라이나가 다시 인용합니다. 그래요. 정말 재밌어요. 아이고 쇼를 하는구나. 북치고 장구치고 둘이서. 그래서 그거를 인용하고. 서방의 일부 언론이 다시 인용하고. 네. 근데 정부 관계자들. 미국 쪽에서는. 나토나 프랑스 뭐 다. 전혀. 사실 뭐예요. 왜냐하면 북이 정식적으로 파병을 했다면. 나토 참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유럽에서 좋아할 수가 없어요. 이 기사를. 이거 뭐야 도대체. 그리고 러시아도 좋아할 리가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 파병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거니까. 러시아는 북쪽 용병을 몇 명 데리고 오는 거하고. 아 그렇지. 국가적 차원의 파병은 달라요. 나토에서 파병할 수가 있는 거죠. 정식으로. 명분이 되죠. 미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도 당연히 이걸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네. 지금 윤석열은 계속 난리를 치는 거예요. 파병이라고 그러면서. 그리고 뭐 우프라나에다가 지원을 하겠다는 등. 네. 설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는. 마지막 발악. 아. 대선. 트럼프 되기 전에. 네. 뭐하나 일 저질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보름 남았나요. 네. 미국도 상당한 통제를 가하기 시작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걱정되니까. 윤석열은 지금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억지스러운 짓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이 호응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북한도 그렇게 김정은이 호응해 주는 것 같지 않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호응을 해 줬다 하면 바로 쌌죠. 바로 쌌지. 근데 이제 의도를 아니까. 자꾸만 국제전문하고 홍보전문하고. 여론만 이제. 관계하면서. 그리고 미국한테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키운 개니까. 관리해라. 이런 메시지를. 그러면 이제 한 번만 더 보내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 통제해야죠. 이 상황인데. 그 소리구나 결국은. 저는 또 할 수도 있다. 지금 우크라이나랑 짜구치고 이런 짓을 하는 거 보니까.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 한 번 더 보내겠구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된다. 그걸 보낼지 뭐 어디서 포를 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휴전선 인근에. 군사변경선 인근에. 주민들의 전원이죠. 중무장한 군인들이. 왔다 갔다 간다. 맞습니다. 겁나서 못살겠다. 도전. 그런 분위기에서. 휴전선에서 총 대포 몇 발이면. 전쟁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지전 정도는. 그래서 윤석열은. 마지막 11월 5일 대선 전까지. 어떻게든 마지막 한 번. 기회를 잡으려고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국정원 이거 잘 대응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내놓은 그 증거 자료들도 형편없는 자료들이고. 네. 동영상이 우크라이나에서 발표한 자료들이 있는데. 그게 뭐. 이혜영 교수 한신데. 이런 분들 얘기하면. 네. 9월 달에 있었던 러시아와 라오스 간에. 합동군사 훈련 장면이라는 거예요. 북한군이 아니라. 라오스군이라는 거죠. 그걸 올려놨어요. 그걸 올려놨다는 거죠. 그래서. 잘 들어보면. 조선말도 아니고. 생긴 것도 좀 다르고. 그래요. 네. 그걸 우크라이나에 올려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또. 요새 언론에서 막 터트리는 자료가 있어요. 북쪽 군대 대상 설문조사인가. 모자치수. 군복치수 조사하는 자료로 올려놨는데. 그것도 조작인 게. 거기에 러시아라고 써있습니다. 북에서는 러시아라고 안 씁니다. 러시아라고 써요. 러시아라고 써요. 러시아라는 말을 안 써요. 나머지도 한국말투고. 러시아라는 말은 절대 북에서 안 쓰거든요. 이것만 봐도. 그 자료도 국정원이 만들어줬을 가능성이 많아요. 우크라에 쪽에. 우크라에서 발표했지만. 우크라에서 만들었습니다. 대북전단도 이번에 발견된 거. 네. 영상 사진 촬영이 있었잖아요. 전에 했던 그. 탈북단체에서. 작성했던 대북전단 내용하고 상당히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다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국정원에서 작성한 거 아니냐. 서방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전문가 한 분이 나와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이. 군대와 국정원을. 사조직처럼 이용해서. 네. 전쟁을 벌이려고 하고 있다. 국정원 차장도 누가 신봉이 갔죠 아마. 그럴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군대나. 국정원은 항상 중립을 지키고. 국가를 위해서 일할 것이라는. 믿음 같은 걸 가지면 안 됩니다. 지금 하는 짓 보면. 윤석열이 사병화 돼가지고. 모든 군대가 나타난 건 아니겠죠. 김행한 라인 쪽에서.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국정원도. 비슷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놔두면. 무슨 일을 또 할지 모른다. 또 방첩사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방첩사령관도 중앙구 출신이 갔거든요.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레스키는 하여튼. 북한군이 파병 왔다 그래갖고. 나토는 예를. 아 그거지. 그걸 우리는 거지. 맞습니다. 미국 와. 우리 도와줘. 러시아가 이렇게 하고 있어. 얼마 전에 젤레스키가 승리보고 라는 걸 발표했는데. 너무 황당해서. 비우스만 샀거든요. 러시아의 장거리 미사일 쏘고. 나토가 참전하고. 서방에서 듣기에는 미쳤구나 이놈이. 이래서 거절 당했단 말이에요. 젤레스키는 절박합니다. 지금 미국 대상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윤젠. 윤젠 지금 짝짝꿍. 이게 러시아 파병설인 것 같은데. 이게 한국 언론이나 정치권이 놀아나면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론도 mpc에서 보도하고. 그 다음에는 기사가 처음에는 북한에서 무인기발견을 했다가. 그 다음에 한겨레에서는 합참 같이 넣어서 이렇게 보도를 해. 다른 언론은 보도하지도 않고. 네. 무인기문제에 대해서. 참 언론이 문제야. 자 하여튼 이거는 우리가 꾸준히 좀 보면서. 계속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김건희 얘기 좀 할까요. 이게 지금 무혐의 처분을. 우리 예상했지만. 이것이 공교롭게. 재보궐선거 다음날 했어요. 기다렸다 한거죠. 기다렸다 한거죠. 재보궐선거에서 지네들이 뭐 하여튼. 질까봐. 그러고 있다가. 네. 그래서. 근데 이게 또 하나는 뭐냐면. 압수수색영장 청구했어요 그랬는데. 아닌걸로. 뽀롱이 나버렸어. 이게 뭐예요 도대체. 얘네들은. 얘네들은. 욕먹을까봐 무서우니까. 앞에서 그냥 거짓말을 하는게 아주 습관하게 되어있습니다. 유성길 정권이.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그렇지 말이에요. 예. 뒤집으면 다 나오거든.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은 인간들은. 순간적으로 그 순간 겁이 나니까 덜컥. 또는 뭐 창피할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예. 저인배들은. 들키면. 아니 뭐 정직하게. 솔직히. 시인하고. 시인합니다. 잘못했다 그러고. 그럼요. 안하면 되잖아 그냥. 그렇죠. 인생 살 거 많은데. 또 책임질 거 있으면 책임지고요. 책임지고. 근데. 그냥. 금방 들통난 갈증말을. 이렇게 해서. 사태를 악화시키는 거야. 악화시켰지요. 이게 윤석열 정권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무인기도 처음엔 거짓말하려고 그랬어요. 김영현이. 그렇죠. 아니다. 보낸 적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다가 좀 이따 회의하고 와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 제가 볼 때는. 뭐 증거를 잡혔다는 거 같단 말이에요. 저거 하나 안 돌아왔고. 벌써 보니까. 아 그거다. 그렇죠. 다 돌아온 줄 알았는데. 야 들어보니까. 장관 장관이가 하나 안 돌아와서 큰일 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중구역에 들어갔던 무인기도 나포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고들이 있으면. 예. 100% 부인을 못할 거 아닙니까. 말을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인 거죠. 근데 검찰은. 뻔히 드러날 건 뻔한데. 네. 왜 압수수색 영장 청구 했다고 그랬어. 제가 볼 때는 그건 습관적인 거짓말이에요. 이 집단이 얼마나 지금. 쉽게 하면 저질화되느냐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봅니다. 아니요. 조사하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 정도는 예상하고 답변해야 되는데. 그 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도 제가 볼 땐. 정권의 개노릇을 오래 하다 보니까. 맛이 갑니다. 이게 보니까.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일제 때부터 고등공무원부터 해서. 일제시대. 또 그다음에 해방 이후. 박정희. 전두환. 민주화 이후. 이 검찰의 흥 역사가. 네. 오늘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해. 한국의 정치검찰의 뿌리는 사실 칠경찰이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방공검찰이라고 해서. 오제도. 오제도. 그 유명한. 빨갱이. 빨갱이 만들어내는. 뭐 잡는 사람이 아니라. 빨갱이 제조자죠. 그렇죠. 이런 검찰의 뿌리가 계속 이어지면서. 정치검찰로 암약해온 거 아니겠어요. 한국 역사에서.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견제나 처벌이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군대나 한 번 정도의 청산이 있었어요. 그렇지. 김영삼이 딴 건 몰라도. 하나에는. 작살 냈잖아요. 작살 냈어 아주 그냥. 그렇죠. 그래서 군대는 한 번 된통 당했어요. 맞아요. 그 다음부터 조심하거든요. 조심하지요. 물론 지금 충암고 라인이 또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때도. YS 때도. 그. 뭐입니까. 저기를. 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검찰에서. 전두환 노태우를 기소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YS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성공한 구태타도 처벌할 수 있다. 검찰에서 성공했으니까. 기소하지 않습니다. 그랬다. 그때도 엿먹었지. 검찰은. 그 정도의 강단이 있었기 때문에. 임기 초에 90% 넘는 지지를 받은 거에요. 김영삼이. 잘했어요. 뒤에 가서 이제 삽질해서 그렇지. 초기에는 괜찮았어요. 오 좋았죠. 자 근데 검찰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철퇴를 맞은 적이 없어요. 그러네요. 하나의 청산 같은 역사가 없었습니다. 70년 내내. 한 번도 견제 받거나 처벌받지 않은 채.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해온 집단이 검찰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요. 현실감이 결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국민 정서가 완전히 멀어지는 거죠. 그러네. 막 혼나고 깨지고 하면 그래야 겁을 내고. 살펴볼 거 아니에요. 조작하고 뭐. 왜 이중교사 해도. 그렇죠. 상관없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네. 걸려야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한국에서 경찰들이 고문을 못 하게 된 것도. 80년대 고문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대중 정권 들어서서 고문 경찰을 처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철퇴를 맞은 거죠. 그건 누구 하겠어요 이제. 고문을 못 하죠. 그런데 검찰은 그런 적이 없어요. 검사 탄핵도 지금 번번이 헌재에 의해서 좌절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현실감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이 정도로 오랫동안 날뛰어 아무 일이 없으면. 네. 두려움도 이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 국민 무수하지 않는 검찰이 된 겁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는 검찰이 된 거고. 그러네. 자기 세계에 갇혀서. 그렇지. 그렇게 될 때 필연적으로 초래되는 게 과대망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머리맛 비대위진 괴물처럼 과대망상에 빠져서. 윤석열 라인이 특수부라인들이 다 과대망상이 걸렸다. 그렇죠. 오만방자하고 과대망상에. 오만방자하고. 네. 뭐. 우리를 누가 건드려. 뭐. 우리가 하는데 누가. 이게 소왕국의 군주야. 그렇죠. 진의 세계에서. 진의 세계에서. 자기들이 왕이야. 부부장검사. 차장검사면은. 거기서는 지가 왕이야. 그렇습니다. 그게 황제한테만 잘 보이면 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뭐. 거의 뭐. 신. 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한국 사회에서 누가 우리를 건드려. 아니 뭐. 내가 기소하기 싫으면 안 해버리는 거야. 이상한 놈 있으면 기소해버려. 네. 맞습니다. 뭐. 사법부에서 뭐. 무죄 때리면. 또 또 해서 또 기소해. 또 수사해. 또 조사해. 그게 이재명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참에.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도 친구 아니겠어요. 그렇죠. 야. 우리가 할 때 누가 감히 맞서겠어. 맞서는 집단이 생긴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외부적으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네. 그. 정치검찰 시스템을. 집단을 운영하려면. 폭압적인 위계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이게 그냥 되겠습니까. 그렇지. 물론 당근으로 주는 측면도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공갈협박. 폭행. 학대. 이런 서열 문화. 폭력적인 서열 문화가. 그. 검찰 집단 내부를 지배하거든요. 그럼 이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정신이 파탄될 수밖에 없어요. 겪다 보면. 그렇죠. 무력감. 비굴함. 그 다음에 검찰로서의 자부심 상실. 그러면서. 똥치 검사도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 얼굴에 똥치라는 짓이거든요. 그거는. 그만큼 자부심이나 이런 게 사라졌다는 거죠. 술 먹으면. 내가 이 짓거리나 하고 살고 있고. 이게 검찰이냐. 하면서. 그런 짓을 한 거 아니겠어요. 호텔 검사도 나오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조폭 집단화됐다. 검찰로서의 실력보다는. 또. 법률가로서의 정의감 이런 건 다 사라지고. 다 사라지고. 그냥. 깡패 집단. 개. 이런 집단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검사들의 실력도 점점 떨어지고. 그렇겠네요. 기소하는 내용 보면. 판사들이 기가 막혀 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한심해서. 실력도 떨어지고. 얘들은. 검사로서의 실력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문종 부장검사가. 이제는 검찰 장례식을 해야 된다. 아부만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체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인간을 양산할 수 없다. 오랫동안 학대 당하고 그런. 서열 체계에서. 부르다 보면. 사람이 완전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독대한다고 하면. 윤석열 한동원도 뻔한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잘하고 성장하는 분들인데. 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 세력이 충돌하는 거라서. 개인대 개인보다는. 그러니까 윤석열 1단과. 한동원만. 한동원도 일단. 한동원도 밀어주는 세력 자체가. 부딪치는 거라서. 뭐 1대1관계에서의. 위계 질서의. 그건 아니라. 결정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 한동원도 그게 있으니까. 독대를 이야기. 그렇지. 무슨 자기가. 윤석열을 만나서. 할 말을 하겠다고. 어떻게 될 것 같애요. 소장님과. 그래서 저는. 한동원만 했죠. 분위기를 탄 것 같거든요. 좀 탔어요. 타서 윤석열한테 은밀하게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진하에 하시는 게 어떠신지. 오 정말? 아니 이제 살짝 돌려서. 그러다 열람 맞고 거기서 폭력 사태가 발생하십니다. 정준석이가 말리고. 이러시면 안이 되옵니다. 야! 복단 좀 알아와. 야! 제떠리 어디 있어? 김건희 얘기를 하겠죠. 근데 어쨌든 우회적으로 저는 그런 암시를 줄 수도 있다. 그러면 살려는 드릴게. 그러면 윤석열이. 많이 컸네. 그럼 윤석열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까. 많이 컸네. 아니겠죠. 아니겠죠. 그래서 한동훈으로서는 최대한 압박과 설득을 해보려고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건희 얘기 나왔는데. 김건희의 심리에 대해서 많이 분석을 했지만. 네. 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면서. 하여간 어떤 심리지? 첫 번째 허위경력 논문 표절. 이건 뭐 어디입니까. 체코의 블레스키라는 언론에 났었는데. 이거는 뭐 자기가 좀 과시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 심리는 뭐예요. 일단 범죄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이력과 경력을 조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수험생들이 성적표를 조작한다든가. 뭐 이런 거랑 같은 맥락일 수도 있다. 내가 반드시 이 대학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뭘 따기 위해서. 내 이력 그대로 내서는 잘 안 될 것 같아. 근데 김건희는 사기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난 그런 생각이 들어. 사기를. 그래서 경력이 좋은 대학 나왔다. 그렇죠. 더 큰 사기를 위한 사기죠. 글쎄요. 그런 식의 목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자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는 사람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렇죠. 엄마 대학 안 나왔어. 비와이가 그렇지만 외모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화장 없이 쌩얼로도 사진 찍어요. 네. 근데 외모에 자신감 없는 사람 겨우 화장으로 어떻게든 해본 사람은 외모에 자신이 없다는 뜻입니다. 못생겼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 이거는 주관적인 거예요. 아. 객관적으로 이쁘냐 이쁘지 않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쁘지만 자신감이 없을 수 있어요. 왜 그래요 그건. 그건 자존감이 낮으면.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의외로. 또 못생겼다고 자존감이 꼭 낮고. 아니죠. 외모 컴플렉스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생얼로 사진을 안 찍어요. 찍으면 사람들이 야 저게 얼굴이냐 뭐 이렇게 할까봐 무서워서 반드시 포장을 하죠. 자 이건 뭘 보여주냐 하면 자신감도 없고 자기가 있는 그대로 나갔을 때는 성공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자신감 겨려. 또 내 이 맨 얼굴 맨 모습을 보여주면 너무 쪽팔려. 이걸 보여주면 사람들이 사랑도 안 해주고 인정도 안 해줄 거야. 근데 김건이는 그 욕망이 엄청 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두렵죠. 일반인보다. 그 욕망이 없으면 차라리 그냥 막 추린 입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치. 야 니 애기머나 이거 받은 말은 나 신경 안 써. 이러면 되는데. 김건이는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과 인정을 받고 싶은 욕망이 과하단 말이죠. 병적이라고요. 근데 자신감은 없다. 자존감은 낮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꾸며야죠. 꾸며야 됩니다. 외모도 꾸미고 경력도 꾸미고 다 꾸며야 됩니다. 다 꾸며야. 논문도 꾸미고. 그렇습니다. 표절하고. 네. 그런 것이 결합된 어떤 범죄라고 볼 수 있다. 이것도 지금 특검법에 들어가 있어요. 네. 김건이 특검법. 영어로 유지해 쓴 것도 조사하고 있네요. 최근에는 누구더라. 한 사람이 아예. 손언문도. 아티클 조그만 거. 이제 박사학위 때 통과하면 쓰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베꼈다고. 설명 무슨 교수. 국감의 증인을 불려 나오고 막 그렇던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자 그러면은. 도이치주가 조작은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사실상. 주범이에요. 주포에요. 네. 맞습니다. 일당들이 같이 한 거라고 보여져요. 권호수하고 다. 그렇죠. 인정해서. 맞습니다. 그게 BP. 그 패밀리 아닙니까. 블랙인더스먼트. 그러니까 이 김건이는 어렸을 때부터. 네. 돈을 깨끗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걸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머니도 그렇잖아요. 그렇지. 건전한 방식은 절대 아니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돈 번 방식이. 하여튼 간에. 그리고 뭐 성장하면서 자기도 떳떳한 일. 사회적으로. 그런 일을 해서 돈 번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이제 돈을 좀 많이 만질 수 있을지 모르고. 예. 남들이 알면 부끄러워할 만한 짓을 하면서 돈을 번 사람이고. 네. 또 뭐 그 집안 자체가 범죄자 어머니가 있는 집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실형 받았으니까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런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네. 건전하게 돈을 벌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일단 부모하고 분리가 돼야 돼요. 아. 그렇지. 그렇지. 나는 어머니처럼 살지 않겠다. 어. 나는 그냥 성실하게 일해서 돈 버겠다. 나는 막론을 해서 하겠다. 맞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 분위기에서 벗어나기란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김건희는 일단 돈을 버는 방식 자체를 잘못 배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 아까도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싶다. 남들한테 주목받고 싶다.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다. 이게 강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그걸 어떤 수단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느냐는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멋있게 해서 그걸 획득하려고 할 수도 있고. 네. 어떤 사람들은 외모를 갖고서 획득하려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잡아서 그걸 얻으려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김건희의 경우는 돈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네. 사실 김건희는 엘리트 출신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권력, 가문 이런 건 내세우기 하나도 없습니다. 맞아요. 한국 사회에서 그런 게 없을 때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돈과 외모밖에 없어요. 여성의 경우. 그래서 외모도 이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뼈를 깎는. 네. 개선을 했지 않습니까. 돈도 벌어야죠. 그렇다면 누가 쳐다보겠습니까. 저는 김건희의 경우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기를 돋보이게 만들게 하려고 돈을 악착같이 벌었을 것이다. 아니 그냥 생긴대로 성실하게 일하고. 그냥 살면 안 돼요. 그게 그렇게 살면. 그래도 남들이 나를 이뻐해줄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요. 네. 그게 있으면 그렇게 살 수 있거든요. 그냥 뭐. 네네네. 그게 이제 보통 정상인들. 정상인들이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이 낮고.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할 경우 무조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것이다. 버릴 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뭔가를 씌우든가 포장을 하든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김건희는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는 돈을 그렇게 모았을 가능성이 많은데. 문제는 김건희가 개인이 아니라는 거죠. 어머니도 있고 가족 자체가 문제가 있는 집안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범죄 집단과는 윤리도 있습니다. 저는 상당한 정도의 범죄 마피아 집단이 있다고 보는데. 김건희와 이제 결부된. 네. 그러면 이 사람은 김건희는 그냥 한 개인이라기보다는. 마피아 패밀리에서 특별교육으로 키워진. 제가 지난번 편사 때 특공대원이라고 했습니다. 특공대원.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으로서의 심리도 가지게 돼요. 왜냐하면 그 집단 안에서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최소한. 그게 더 제일 중요하겠네요. 제일 중요하죠. 어머니의 인정. 그 범죄 집단 내에서의 인정. 그럼 열심히 해야 돼요. 주가 조작도 열심히 하고. 도이치 주가 조작 기술도 있어야 되고. 네. 통동매매하는 방법. 7초만에 빡 눌러야 되고. 그럼요. 열쇠 따는 방법 이런 거 다 익혔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 모든 기술. 범죄 기술. 이런 것들을 습득하면서 성장한 사람일 수 있다. 네. 이런 것들이 도이치 주가 조작에서 유감 없이 발휘된 것입니다. 유감 없이 발휘된 것입니다. 이렇게 봅니다. 디올백은 왜 받아 먹었어요. 디올백. 이거는 좀 특수하죠. 왜요. 그리고.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대체로. 범죄 조직에서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는 측면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네. 뭐. 양평고속돈 휘게 하라든가. 닦아버려야 돼. 주가 좀 띄워봐. 이건 자기 개인 돈보다는. 범죄 집단의 돈. 어머니 돈. 휴도 선물. 이런 것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디올백은 아니죠. 범죄 집단에서 디올백 하나 받아와. 이러진 않았을까. 알았을까. 300만 원짜리. 진혜들 직장에 왔을 때는. 껌이죠. 자기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김건희의 개인 심리가 많이 드러날 텐데. 왜 받았을까. 도대체.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받은 겁니다. 제가 볼 때. 자기 만족. 그러니까. 면접비라는 게 있습니다.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최저. 300만 원 정도는 디올백은 들고 와야. 만날 수 있어. 좀 더 높이지 왜. 비싼백 많다 그러더라고. 아 그래요. 최저겠죠. 최저. 아. 그 전에 거는 이제. 최목사가 하니까 그냥 유식해버려다가. 디올백 딱 올리니까. 그래. 와. 그렇잖아요. 아. 짜식이 나를 뭘로 보고 이걸 가지고 만나려고 그래. 그래. 양주 한 병 갖고 돼. 도대체. 면접비가 있는 거죠. 옛날에도 보면 조선시대 이럴 때. 고관대작 부패한 고관대작한테 가려면 산산부터 넣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그런 건 안 왔어. 영화에. 선물을 먼저 보내잖아요. 먼저 보내. 오라 그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바로 자기의 수준을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의 수준. 내가 만약에 그냥 시시한 거 받고 만나 주면 상대방이 날 뭘로 볼까. 이런 게 있는 거죠. 추석 선물로 뭐 사과나 배 보내면 안 돼요. 그렇죠.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큰일 나. 다 갖다 던져버릴 겁니다. 그렇지. 날 뭘로 보고 이것들이. 자 이런 면접비가 디올백이면. 네. 그 다음부터 인사 청탁 할 때는 올라가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김건이가 이 점은 돈을 목적으로 꼭 했다기보다는. 김건이가 돈이 없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 순간을 즐겨 쓸 수 있다. 명품백을 들고 와서 산삼을 진상하는 그 하급 관리처럼. 그래. 내가 실세야. 난 이렇게 잘났어. 막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듯한 느낌. 네. 이걸 즐겨 쓸 가능성이 높다. 아. 그 뭡니까. 저. 그. 전시회 한 거 있죠. 코바라 콘테스트 전시회. 이때 뇌물성이 협찬받은 거. 이것도 특검법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들어갔죠. 요거는 이제 드디어 권력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돈을 긁어모으는 시점에 발생한 사건. 아. 이게 검찰총장 시절인가 그랬을까요. 아마 그런 겁니다. 자. 김건이에게 큰 하나의 사건이 와요. 자기를 계속 부양하잖아요. 여러 가지 조작을 하고 경력을 부풀리고 이러면서 자기를 부양시키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봤으면 좋겠다는 심리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을 포획한 거예요. 딱 잡았어요. 잡았어 이제. 딱 잡았어. 보니까 이 자식이 잘하면 대통령까지 될 것 같아요. 그러지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 때려가지고 대통령을 만들었어요. 어. 검찰총장 떼요. 이때는. 네. 그러니까. 검찰총장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어지는 과정이죠. 이어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권력을 잡은 거예요. 제가 볼 때 최은순 쪽에서 가장 간절히 바랬던 거. 권력이었을 것 같습니다. 돈벌기에서 수상가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굳은 일을 다 하면서 살았던 두 사람인데. 네. 모녀가. 그렇지. 권력을 얼마나 갈고 했을까요. 온갖 굳은 일을 다 했겠지. 그럼요. 그래서 양재택인이 뭐니 막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어. 이게 봉 잡은 거예요. 봉 잡았어. 그야말로 대박 잡은 거예요. 어. 검찰총장 잡았어 우리가. 이거 이제. 야 이제는 말이야. 검찰은 우리 거네. 그렇지. 사조직이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돌렸을 거예요. 명함 쫙. 야. 나 검찰을 포획한 사람이야. 와서 빨리 협찬해. 전시회 하는데. 인사해 와서. 그렇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갈취하면서. 아. 이 자기 과시 욕망이. 네. 확장되는 시기. 큰 폭으로. 그 전까지는 그 동네에서만 머물러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범죄자들이나. 그 주류 세력. 뭐. 유흥가의 사람들. 뭐 이런 데만 머물러 있었을 수 있는데. 이제는 판이 커진 거예요. 검찰 뭐. 기업. 한국 주류 사회에.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네. 거기서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김건이가 꿈이 커지겠죠. 꿈이 커지는 거죠. 김건이가 꿈이 커지죠. 아. 제발. 제클린 케네디가 되고 싶어. 제발. 총수가 와서 인사해. 대기업 사장이 와서 인사해. 전시회 한번 열었더니. 아주 기분 좋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건이는. 네. 야. 이 짭짤하네. 검찰총장 잡았더니. 얘 대통령 만들어야 되겠네. 얘 만들면 아예 검찰 조직이 아니라 국가기관을 이용해서 해먹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도. 청와대 거기다가. 네. 셀타에다가. 사진 착장 올려가면서. 오드레펀이 될 수 있네. 이런 꿈을 꾸지 않았을까. 이때부터는. 네. 출발점은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범죄조직 지방과 윤석열을 포획하는 과정에서. 스케일이 커졌다. 스케일이 커졌어. 네. 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범위가. 너무 넓어졌다. 국가를 대상으로. 심지어는 해외를 대상으로. 그게 세관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세관은 뭐. 자기들. 그 부하들 챙겨준 거 아니겠어요. 아. 채원규주배 이거는. 쫄딱이들 챙겨준 건데요. 김건이가 쫄딱하고 챙기는 거는. 윤석열은. 밑에 개들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권력지향적인 사람이라. 네. 김건이는 그런 거 같아요. 챙겨주면 또. 와서 얼마나. 좋은 말을 했겠어요. 역시 대통령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김건이 얘기하는 겁니다. 윤석열이 아니라. 아바로운 사람들이. 김건이한테 막. 비비고 올려주고 할 거 아니에요. 아. 역시 김건이. 대통령께서는. 못하시는 게 없어. 세관까지 다. 뭐. 이런 거 다 통제하시고. 네. 이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김건이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실질적인 돈이라든가. 이권이라든가. 힘자랑이라든가. 힘자랑이라든가. 그런 칭찬들. 권력의 욕망에 한이 없구만. 권력보다 과시욕이죠. 과시욕. 인정과시. 인정과시. 한이 없네요. 원래 그래요 그게. 그렇죠. 병적인 건 원래 끝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건강한 욕망도 끝이 없는데. 네. 욕망 자체는 상승 발전하거든요. 아. 예를 들면. 매일 고시 환살된 사람이. 예. 꿈이 뭡니까. 원룸이에요. 원룸 하나만 얻었으면 수원이 없겠다. 원룸 얻으면 없대요. 네. 아. 너무 작아. 투룸 가고 싶어. 이게 정상 아닙니까. 아. 그거야 뭐. 인지상정이죠. 욕망은 그렇게 끊임없이 상승 발전하는 건데. 문제는 건강한 욕망이 상승 발전하는 건 좋아요. 네. 예를 들어. 일본 식민지 시절에 독립운동의 꿈이었다. 네. 독립이 됐어요. 그럼 욕망이 발전하겠죠. 그렇죠. 부강한 나라를 세우고 싶다. 자주국가가 돼서. 네. 이런 식으로 욕망이 발전하면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런데 나쁜 욕망이 상승 발전하는 거예요. 병적인 욕망. 사람을 한 명 죽여보니까. 재밌네. 여러 명 죽여야 돼. 연쇄살인범 되는 거잖아요. 욕망이 계속 발전합니다. 김건희 이제 권력이. 잡았으니까. 잡았어요. 공천도 내 마음대로 하고. 욕망이 병적으로 훨씬 커지고 강해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당대표도 내가 알아서 임명하고. 상관도 내가 인사하고. 이제는 한국 정치반을 주무르는 사람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총리도 내가. 박영선. 양정철. 그렇습니다. 연애를 연예계에 들어가시지. 이런 얘기하면 김건희는 오케이. 아. 아.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면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좋아하고. 좋아하고. 네. 아. 어떻게 보면 김건희는 그쪽이다. 구체적으로 힘을 확보하고 그걸 행사하면서 힘을 과시하는 쾌감을 즐기기 보다는 그런 칭찬 숭배 이런 걸 즐기는 사람이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남은 기간에 어떤 자기의 권력의 운망을 펼쳐나갈 것 같아요. 뭐 이제는 연구직권을 꿈꾸지 않겠습니까. 뭐 할 만큼 했고. 다 이제 국내에서는. 오를 때까지 올랐고. 근데 문제는 이게 2년의 짧은 꿈으로 끝나고. 잠시만 감옥에 갇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갱건희한테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절대로 있을 수 없겠지. 윤석열은 차라리 감옥 갈 수도 있어요. 먹기만 잘 주면 버틸 수 있어요. 윤석열은. 그게 중요하니까. 충실한 먹이 공부만 있으면. 윤석열은 뭐. 뭐. 테레비스 보고. 먹거나 먹으면 되지. 술을 못 먹잖아요. 네. 술을 못 먹겠죠. 근데 어쨌든. 술 못 먹어도. 김치찌개 같은 거 잘 주고 그러면 되는데. 알겠죠. 긴건희 그게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사진을 못 찍고. 사람들한테 나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목을 못 받지 않습니까. 제일 괴로워할 사람은 김건희에요. 네. 김건희는 감옥 갈 생각이 없겠죠. 그래서 밤마다 윤석열을 막 목조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너 지금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해서. 무인계 보냈는데요. 아 이 새끼 실패했잖아. 이 새끼야. 왜 걸려. 또 목조로니까. 북한 파병설. 이렇게 막 퍼뜨려서 했는데요. 이 새끼 가짜 사진이잖아. 이게 이제 지금. 이 상황일 수도 있다. 5일 전에 뭐 해라 이 자식아. 나도 죽기 싫으면. 김건희는 영구하게 자기가 이 국가의 대통령이 되고. 최재형 목사 만나서 나눈 말을 보면. 통일까지도 꿈꾸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력통일이겠지만. 자기가 큰일 할 거라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 부풀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욕망이. 뻥튀기되어 있구만. 그 안에 살고 있는 거구만. 그러니까 마포대교가 와서. 그렇죠.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대고. 자숙하라든 등. 국민 여론이 안 좋다든 등. 들어오겠습니까. 귀에. 안 들어오네. 안 들어오죠. 한동훈이 완전히 웃긴다. 그런 거에요. 진짜 신발이야. 맞습니다. 옛날에 내 신발에 딱 뜯는 거에요. 그러겠죠. 속으로. 자 마지막으로 지금. 한 일주일 된 거 같은데요.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가 지금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좋은 흐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빨리 민주당이 탄핵을 발휘하는 게 좋다고 보는 사람인데. 예. 뭐. 특히 이제 무인기. 뭐. 파병서 이런 게 심상치 않으니까. 더더욱 그런데. 뭐. 국민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사실. 야당이나. 이런 데서도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뜻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방식이 되게. 참여하기가 쉬워요. 음. 좀 손쉽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 본부장님하고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아 그래요? 추진 본부장님. 예예. 그 분이 거리에다가 설치해 놓고. 이거 받는. 하더라고요. 네. 서명받는 사진들을 쭉 보내주셨는데. 아주 흥미로운 사진들이 많았어요. 제가 깜빡하고 오늘 안 보내드렸는데. 이게 늙으니까 이제 치매가 왔는지.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제일 재밌게 본 사진이. 군인이 이거 하고 있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군복 입고. 아이고. 내가 이거 윤석열 개업용 선포가 쉽겠나. 군인들이 이렇게 사인하고 앉아있는데. 그리고 또 나이 드신 할머니가 하는 장면. 그리고 거리에다가 그냥 임시로 설치해 놓고 하는데도. 줄을 서서 하고 가는. 이런 호응. 뜨거운 호응이 있다고 합니다. 사진 좀 보내주세요. 네. 내일이라도 저희. 아 예. 아 그래서. 이렇게 결합돼서. 분위기를 일으켜 나가고. 국민들 속에서. 국민들 중에는. 마음은 굴뚝 같은데. 윤석열 퇴진. 생업이 바쁘고. 또 여력이 안 되고. 그래서 촛불집회 못 나온 분들도 많아요. 많죠 엄청나게 많죠. 그런 분들도 뭐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그분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활동. 네. 이거는 뭐. 심지어 마을 단위로도 확산될 수 있다고 그래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저는 굉장히 좋은 하나의 운동 방식이라.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급하니만큼. 예. 속도를 붙여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압력을 좀 가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네. 이 얘기는 우리 매주마다 체크 좀 하죠. 네네. 매주 체크해서. 주장님이 좀. 알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검찰과 김건희에 대해서 아주 심리적으로 잘 분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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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zero 방역사 sencillаний. 니다.